저와 정의당은 공수처가 완벽한 제도라거나 절대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법안의 수정과 보완도 필요합니다. 공수처 반대는 곧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소수 정치검찰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국민주권위에 군림하는 형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권력의 보입을 하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되어 온 공수처가 정말 정권 보입을 하면 아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만들어도 벌써 만들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를 핑계삼아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공수처가 완벽한 제도라거나 절대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법안의 수정과 보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돈과 권력 앞에 눈감고 은폐해온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서 검찰과 사법부의 만연한 제식구 감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필수불가결한 개혁입니다. 공수처 법안은 노회찬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받들어 이번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20대 국회를 두고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역사에 기록될 20대 국회의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국정농단 세력을 탄핵한 국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월 말 역전의 기회가 한 번 더 남아있습니다. 지난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개혁,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을 이뤄낸 국회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방해를 뚫고 패스트트랙을 관찰시킨 여야 4당 연대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 실현하고 20대 국회의 소명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